온 은혜 받고 성취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대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를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도적하시겠습니다. 이를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성독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여정의 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청년회에서 다민족들을 위한 새생명 초청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7월 9일에 7구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생명 초청 예배를 하면 관계전도 중심으로 하죠. 아는 사람들, 태신자들을 두고 이번에는 우리가 아는 다민족들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청년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다민족들이 있는 현장 또 안내하는 현장 가서 직접 캠프를 해서 초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주간 캠프를 하면서요 천명이 넘는 다민족들과 접촉을 했고 보금도 전하고 영접도 하고 했는데 실제 당일날은 얼마나 올지 몇 명이 올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보통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데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7월 9일, 주일 당일에 한 80명이 넘는 새가족이 왔고 그중의 절반이 다민족들이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당장, 내일 여행 왔다가 돌아가는데 한번 와본 다민족도 있고 남편이 군인이라서 남편이 한국에 있게 되니까 배웅하러 왔다가 오게 된 다민족도 있고 K-POP 좋아서 왔다가 K-처치도 보고 싶어서 온 다민족도 있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한번 왔다가 안 다민족들도 많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다민족들도 꽤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오는지 보금이 들려서 오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한 40명이 넘는 다민족들이 청년의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고요. 뭐 다민족 아니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새가족들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청년에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지난 주일까지 청년에 제가 조사해보니까 371명이 등록하고 266명이 방문 올해만 한 637명이 새롭게 이제 와본 거죠. 저희 교회를. 지난주도 한 17명이 주일날 왔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희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 새가족이 오는 것, 등록을 하는 것 방문해도 보금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참 너무나 감사한데 어느 순간 제가 두려움이 좀 오는 거예요. 지난주일 그저께 말고 그 전주일날 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메시지를 제가 하고 있는데 못 알아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보금을 이 원색 보금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많은 새가족들이 또 다미족들이 전혀 물론 제 느낌입니다.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절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저한테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도 마음이 전혀 시원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아니 전 세계에서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예원교회를 왔는데 이 보금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저희 보금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커버넌토리 뭐 사운드 정말 좋죠. 찬양 사람들 저도 새가족들한테는 엄청 친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좋은 교회당 좋은 사운드 좋은 사람들만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보금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 이런 새가족들을 섬기고 신방하고 만나고 안내하는 직분자들이 이 보금을 정확하게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와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청년이 안에서 많은 거 하거든요 재밌게 놀기도 하고요 맛있는 거를 매주 먹으러 가고 물놀이도 가고 카페도 가고 다 좋은데 그 직분자들이 보금으로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내용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아니지 않냐 라는 생각이 좀 두려움으로 좀 오더라고요 지난주 내내 제가 우리 직분자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해줘야 된다고 그리스도밖에 할 말이 없어야 된다고 이 사람의 인생을 두고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한지가 나와야 된다 그럴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였을 때 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필요한지 해답인지 말해야 된다고 강하게 메시지를 한 주간 내내 했어요 그런데 주일 강단에 이방의 빛 메시지가 딱 제목이 선포되고 이방의 빛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이방의 빛 이방의 빛으로 사는 것 선교와 다민족 살리는 너무나 클리어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이방의 빛 이방의 빛으로 살 거 아니면 우리는 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뭐 이방의 빛으로 살려면 살아야지 이방의 어둠으로 살 거 뭐하러 살겠습니까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요 뭐 청년들 결혼할 이유 없어요 이방의 빛이 아닐 거면 후대 키울 이유가 없는데요 이방의 빛이 아니면 그건 이방의 빛이라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된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의 빛으로 살려면 나의 메시지가 확립된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 엄청 놀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냥 나의 메시지 확립 이렇게 저는 놀라서 적지 못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주간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했던 그 기도에 정확하게 강단을 통해서 저한테 제 마음에 그래 내가 그 기도 제목 기뻐한다라고 완전히 저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게 제일 시급하구나 우리 청년들과 랩마트들에게 뭐가 급합니까 급한 게 뭐죠 뭐 중요한 건 많은데 중요한 것 중에도 시급한 거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안 되면 이방의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방의 빛이라면 살 이유가 없는데 나의 메시지가 확립이 안 되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두려워하면 됩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고린도구서 7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근심이라고 다 같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현실 문제 가지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수십 년 들었는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내용이 나에게 없다면 노트를 피지 않고 말할 수 없다면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근심을 하며 기도해야 돼요 바울 같은 전도자를 나에게 붙였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중심자라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거 근심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가 후대들에게 복음으로 기준과 망대를 세울 수 없다면 그럴 내용이 없다면 금토일 시대가 열렸고 금토일 랩마트들이 집사님 집에서 3일 동안 머물게요 했는데 할 말이 없다면 넷플릭스나 보려면 이러면 그거 근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나에게 문제 않았다고 나는 문제없다고 옆에 사람 다 주고 가는데 나만 괜찮다고 하는 후대가 될까봐 걱정해야 돼요 아파트 다 불탔는데 모든 단지가 다 탔는데 우리 집만 안 탔다고 좋아하는 건 정신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그런 랩마트들 많다니까요 나만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그건 현장에 애통하게 담기지 않는 게 영적인 병이라니까요 우리 후대가 혹시나 그럴까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재앙을 막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재앙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사무엘과 같이 블랙헤스 쳐들어와도 피제사들일 수 있는 확신있는 세상의 어떤 대세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그런 이상한 불신함과 루머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 확신있는 후대를 우리가 키워야 되죠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내 자식 좀 괜찮은 대학 보냈다고 아파트 한 채 유산으로 줬다고 랩마트 잘 키웠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야 돼요 나완의 후대가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의 빛이 되는 근심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근심 말고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어떻게 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이 있잖아요 두려운 일이 확 찾아오고 혼란스러울 때 뒤죽박죽 좀 된 것 같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막 엉켜버린 것 같은 저는 실타래가 꼬였다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생각만 해도 싫어요 그 꼬인 실타래 찾아봐도 싫어요 저는 저는 실타래 꼬이면 어떡하냐 버립니다 그냥 다시 삽니다 실타래를 그 정도로 그걸 이렇게 막 푸고 이런 체질이 안 돼요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조립 이런 정리 저는 손이 진짜 꽝손이에요 꽝손 만지면 다 고장나고 만지면 다 엉켜요 분명히 이어폰을 잘 놓는데 꺼내도 다 꼬여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오늘도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발 받침대가 밑에 빠져가지고 몰래 탁 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탁 했는데 안 들어가 그러니까 더 세게 팍 했는데 안 들어가 발로 막 차고 벽에 떼는데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런 걸 헬스장 갖다 놨냐고 하니까 제가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를 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못해요 그걸 내에서 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이미 너무 급해 이미 다 화가 나 화가 이미 나버렸어요 제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순서대로 하면 원래 의도와 목적대로 움직여지죠 뭔가 복잡해졌다면 뭔가 꼬였다면 답답해졌다면 우리의 여정의 순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여정은 성령이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서가 있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근데 순서가 있어요 나를 회복시키실 때 순서대로 시키세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순서대로 인도받고 회복되고 쓰임받았어요 막연하게 우리가 막 성령에 인도하신다 막연하게 막 승리한다 이런 어떤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주 사실적이고요 아주 영적이면서 과학적이에요 원리거든요 창조의 원리가 있듯 이 땅의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때도 승리하는 승리의 원리 인도함을 받는 인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빨리 회복해요 어떤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하신 분들을 보고 장인이다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장인들도 실수합니다 전문가들도 실수를 해요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한다는 거죠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고림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뭘 좀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때리고 그렇게 안하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든 질서대로 해야 평안합니다 그건 모든 세상 원리에다 적용이 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질서대로 하면 일반은 총이죠 그건 모든 불신자에게도 적용이 되니까요 평안이 반댓말이 뭐죠? 평안의 반댓말 평안의 반댓말은 불안이 아니라 무질서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질서 없는 나라 질서가 없는 도로 질서가 없는 병원 생각만 해도 혼란스러워 불안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지 않죠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언약이 여정을 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평생이라는 시간을 두고 여정이라고 표현하지만 2023년이 한해도 여정이고 일주일도 여정이고 오늘도 여정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던 일주일을 살아가던 이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가장 성경적인 순서 가장 빨리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원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갈보리산에서의 시작입니다 1절을 잊어보겠습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우리의 시작은 항상 갈보리산이옵니다 하루를 시작하든 일주일을 시작하든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든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든 우리의 시작은 항상 갈보리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보리산에서 시작이 안되면 아직 시작을 안한거에요 예수를 영접했다 하더라도 갈보리산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정은 시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신생아로 살다 죽어요 영적으로 갈보리산에서 시작한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여서 말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그래야 성화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죄에 영향받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여기서 죽었단 말이 뭐죠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했지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풀어서 한 겁니다 언제 예수에게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9,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현장이 지금 어렵잖아요 혹시 어렵다는 말도 공감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어려워 잘만 돌아가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건 몰라서 그렇죠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현장이 엉망진창이죠 영적으로 비가 와서 힘드냐 가정에 문제들이 많고 출산율이 적은 거냐 그거 말고 그래서 어렵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요 현장에 그게 어려운 거죠 사단이 완전히 사람들의 영혼, 마음, 생각을 장악했습니다 그게 저주죠 현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저주 속에 살고 있죠? 인격이 잘못된 겁니까? 선생님을 잘못 만났습니까? 행위적인 노력이 부족합니까? 아니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몰라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죄 때문에 복음을 오해해요 원죄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죄인은 그리고 로마스 6장 23절에 죄의 삭순, 사망 사망입니다 다른 판결이 없어요 죄인의 판결은 사망이에요 다 똑같아요 영적 사망 영적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을 보고 멸망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큰 징계이자 징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고양이에게 너는 오늘 추르르 훔쳐먹었기 때문에 앞으로 목욕을 할 수 없다 이건 벌이 아니에요 고양이는 목욕을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복이지 복 목욕 안 한다는 건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은 저주 중에 정우주예요 영웅적 존재이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완전히 유한복음 15장 5절에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 예수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뭐 일 못한다 운동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근데 그 자체도 몰라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난 줄도 모르는 거죠 사망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독독한 사람들이 먹을까 앞에 절하고 공기밥에 숟가락 꽂아놓고 유명한 사람들도 보니까 차를 새로 뽑으니까 차에다가 소주 뿌리고 절하고 하더라고요 뇌를 다친 겁니까? 정신이 이상한 겁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죄인은 사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 중심의 길 돈 중심의 길 성공 중심의 길 그 길을 가야 돼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가죠 가다 보면 우상의 길 무속의 길 점술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영적 문제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는 문제가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내리막길이 얼어있는데 완전히 거의 한 70도 경사의 내리막 낡아 빠진 타이어가 낀 차를 가지고 빙판을 운전하면 미끄러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고가 납니다 의지력이 좋고 사람이 착하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빙판길의 내리막 타이어가 낡았다 장사가 없어요 미끄러지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이 없는 길로 가면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영적 존재가 영적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아무거나 붙잡아요 그거 보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 집착 또한 나중심 돈중심 성공주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하죠 내꺼 내꺼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요 몰라 근데 뭐 일단 내가 누군지 아니에요 그 자존심 그거 붙잡고 평생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면 고장이 나서 컨트롤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술 한잔 마실 수 있는데 안 마시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어릴 때 상처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중독의 상태가 나와요 고수도 한 번 칠 수 있는데 안 치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뭔가에 중독되어 결국 그 중독이 버티지 못할 때 일어나는 증상이 분열입니다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 그게 분열이에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낸 곳이 어디냐 갈보리산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죄 때문에 영적 문제가 밀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로 믿는 순간 죄가 없어요 깨끗해요 10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의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기억조차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꾸 그래서 하나님 기억 못하는 걸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잠깐 기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행위 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받을 벌이 없어요 더 이상 저도 어릴 때는 뭐가 들어갔는지 벌받지 않도록 기도했다니까요 받을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저주를 우리나라 호텔들 보면 4층이 없습니다 F층이에요 1층 2층 3층 F층 근데 또 404호는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또 13 숫자가 안 좋아요 미국 호텔은 13층이 없습니다 12층 14층이에요 미국 사람이 한국어는 불안해 13층에 자면 불안한 거예요 이상합니다 무신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로 믿으면 444호에 자든 1313호 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좀 제발 444호 자든 444호 자든 좀 싸게 해주면 좋겠어요 맨날 거기 있으면 좋겠어요 죄 때문에 묶여있던 저주 재앙 4주 8자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는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자꾸 죄가 모든 문제인데 그 죄 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럼 내 돈 문제 자식 문제 취업 문제 건강 문제는 어떡하냐 하나님께 그게 문제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이시죠 하나님께 그게 문제겠습니까 이거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인데 막 참고 막 힘들게 억지로 웃으면 살아라 그 말이 아니죠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계획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가 어떻게 문제로 성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뭔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너무나 성경적인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막 유튜브에 찬양을 틀으려고 듣는데요 제가 잘하는 실력 좋은 찬양팀들이 많아요 기존 교회들 죄송한 말인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잘해요 이런 세션 이런 싱어 목소리도 제가 한 번 찬양하는 거 제가 듣다 깜짝 놀라요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막 너무 가수보다 더 잘한 분들이 막 해요 저도 이제 한 번 잘 듣고 참고하고 막 하는데요 너무 좋아하는 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막 여학계 돌아가자 찬양하더니 합심 기도하는데 중간에 그 리더자 찬양인도자가 우리 합심을 기도합시다 하면서 주여 내가 언제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듣다가 아니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좀 아쉽더라고요 무슨 뭐 어떤 의미로 했는지 뭐 대충 알겠는데 문제가 내가 원하는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 문제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알 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언제 해결나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통로인데 그게 문제입니까 축복 그 자체죠 세상에서 문제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문제 아닙니다 죽음도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 그럼 진짜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갈보리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우린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시작하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비로소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매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리셨어요 대신 대신이란 말 나 대신에서 매달리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죄인인 나이가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살면 돼 그게 시작이에요 어떤 여정이든 죽어야 시작돼요 십자가에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다 하면 우리 영원소는 다 아멘하죠 근데 아멘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약간 기분 나빠 옛날에 기분 나빠 생각나 죽으려고 맘먹었는데 자꾸 옛날에 했던 말이 생각나서 잠깐 안 죽고 다시 살아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못 뽑고 다시 일어나요 좀비처럼 시작이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성격 꽂히라는 말이 아니죠 더 이상 내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매여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과거는 발판 현재는 위드 미래는 세계보구마 끝이에요 그걸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 다음으로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 다음으로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믿는 순간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믿어져야 즉시로가 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요 와닿는 것만 붙잡고요 편식하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피로해서 내가 내 수준으로 알 수 없지만 미리 아시고 주시는데 우리는 와닿는 거 아니면 붙잡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성모독 아닙니까 성경책 밟는 게 신성모독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거예요 즉시로 안 하는 거 그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태원지교회가 청년에 세워지는 거 보면서요 정말 너무나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동기 없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정말 살아있고 말씀 그대로 즉시로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의 상상 속에도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금요일날 하나님 목사님 지나가는 한마디였어요 금요일에 뵙대 지나가는 한마디 6월 5일인가 아니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캠프한다 목사님 표현으로 그때 그대로 제가 제 말이 안 돼 그대로 보금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 말에 목사님 그대로 하셨어요 영상 그대로 남아있어요 청년들 가 이랬어요 목사님 청년들 이태원 가 그날 금요일 밤에 저희 바로 기억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갔어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도 가자 단일 목사님 말씀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냥 뭐 지하철역 앞에서 잔양을 하든 길에서 노방전도를 하든 일단은 매주 가는 거다 하는데 하필 그 다음날 저희 청년들 기수 모임 하는데 식당을 대관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이태원의 식당이 천 개가 넘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그것도 뭐 안녕하십니까 전 예원께 청년이 이렇게 안 하고 저 누군데요 여기 대관데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우리 카톡을 보시고 그 청년 카톡을 보시고 혹시 예원교회 고남대호 청년이십니까 저도 온라인으로 메시지 듣고 있는데 이태원에 제가 엄청 혼자서 기도하고 있고 여기가 흑암이 가득하고 식당에 문 닫게 생겼는데 진짜 내가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캠프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 식당이 완전히 참사 사건이 일어난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식당이거든요 저 다락방 인천의 조그만 교회 집사님이신 그 부부가 우연입니까 지금 어제도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매주 150명씩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세 가족이 10명이 왔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청녀들이 막 지나가는 데 다 데리고 와요 그냥 음료수 한잔하고 와서 와보니까 보고 말하니까 어 아니야 이러면서 나가고 그래요 그러든가 말든가 일단 먹으면 듣는 거예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시작해야 하나님의 스킬을 체험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를 주인 삼은 사람 갈보리산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 다음은 어디냐 순서상 바로 감남산 집중속으로 인도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신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갈보리산에서 출발한 우리의 여정은 반드시 감남산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뭐 다른 데로 갈라 그래도 감남산이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40일의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세상 나라에 집착하며 살았던 우리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들어온 먼저 들어온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가계부리체지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 갈보리산에서 다 끝난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복받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종교적 집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 누리기 위한 행복한 집중속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뭔가 모자라서 받아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집중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원래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자체가 원래 모습 회복된 겁니다 원래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인간의 도리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40일 동안 새로운 걸 알려준 게 아니라 원래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동안 세상과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 돼 내가 다 끝내놨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 원래 뭐 회복시켜주신 거죠 우리의 체질은 워낙 세상스러워서 문제 생기면 그때서야 좀 집중을 하죠 뭐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집중을 하죠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를 안 오시더머니 새벽 기도 오면 99% 아 무슨 일 있으시구나 이분이 감람산 가셨구나 이게 아니라 아 무슨 일 있는 건 뭐가 잘못됐구나 그 정도로 우리 체질은 문제와야 집중하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 나는 하나님 자녀임을 알게 하십니다 어디서요? 감람산에서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고 알려주는 건 거짓말이에요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제 가족에게 기도해 문제 해결돼 안 되지 않습니까? 돈 오면 사람 돈 안 생기잖아요 갑자기 월급 오르지 않잖아요 조금 머리 나쁜 애가 머리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죠 기도하면 문제가 나에게 문제되지 않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죠 월급 좀 올라간 거는 이재용 회장한테 응답도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는 자체가 이미 응답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만든 그게 원래 모습이니까 원래 모습 회복된 것보다 더 큰 응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한 말이 마태복 6장 33절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개 줄 걸 두 개 주는 겁니까? 내가 건수공금 천만 원 하면 이천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럼 그 다음 주에 4천만 원 하면 되겠네요? 8천만 원 들어오게 그건 아니잖아요 더하여 주신다는 건 뭐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더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한 현장의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축복을 뇌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져요 바뀌어져요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죠 좀 그게 해결될까 싶어서 집중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밤에 잠 못 자고 시달려서 복음 성구 들으면서 자고 말씀 녹취하고 기도문 읽고 힘드니까 그러다가 그렇게라도 집중을 하다가 어느 날 서서히 알게 되죠 내가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깨닫게 하세요 이 문제가 문제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죄 문제구나 그런데 죄 문제가 이미 끝났구나 단순히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면 지금 이 자체가 응답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는 문제 없어도 좋은 응답이 있어도 이유 없이 감람산에 하나님께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병 낫는 게 치유 아닙니다 다시 병 생기면 무효화되게요 기준이 바뀌는 참된 치유 예수님의 제자들이 40일 집중하면서 기준이 바뀌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바뀐 거 아니에요 40일 직후에도 예루살렘 언제 회복되냐고 질문한 거 보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어로지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준이 바뀐 삶을 살죠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 참된 복을 받은 것이고 참된 성공한 것이고 참된 능력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다른 데서 복을 구걸을 안 해요 구걸할 이유가 없잖아요 최고 것 가졌는데 과거의 어려움이 한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알기 위한 축복의 통로였음을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말씀에 집중할 때 그때 나를 위해 울던 눈물 맨날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울던 눈물이 현장 보면서 울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치유를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나를 위해 울던 눈물이 현장의 눈물로 바뀔 때 그게 치유다 예수님 제자들 보면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울다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다가 늘 내 걱정 내놔라 걱정하다가 현장을 흩어져요 이방인으로 이방의 빛으로 그게 치유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떠면 또 치유행전이기도 해요 나나나 하던 자들이 땅 끝까지 가는 참된 치유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속에서 이 순서대로 하나님 치유하시더라고요 지금 계속 그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믿어 늘 나나나 하던 세계보고말을 말하면서도 늘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좋고 안 될 것 같으면 힘 빠지고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같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셔가지고 문제 해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가진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미션을 주십니다 어디서요? 감남산에서요 그 미션을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디로 갔죠? 마가다락포로 갑니다 마가다락포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2, 3, 7로 갑니다 오늘 본문 7조 8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갈보리산에서 시작했어 감남산을 거쳐 결국 마가다락방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들어갔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결론 났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주인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만 말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갈보리산과 감남산의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 그렇게 답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어떤 답이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개인을 만나든 당신의 진짜 문제는 죄 문제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죄 문제다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사단 종로를 돼야 된다 노예 포로 속국 돼야 된다 영국적 문제 만나야 된다 영국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국적으로 죽은 당신을 살리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답을 줄 수 있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답을 들을 자는 하나님이 붙이세요 그걸 보고 만남의 축복 혹은 팀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붙이세요 만나서 답을 주는 거죠 그 답을 들을 자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깨닫게 되죠 내 삶의 이유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냥 덮어두고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미션이 되는 거죠 현장이 무너지는 것이 후대가 무너지는 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저 교회를 살리는 것이 나의 미션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만 있으면서도요 죄 문제가 모든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이상한 일법과 종교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어떤 미션이 있냐 제가 섬기는 랩먼트들과 청년들은 단 한 명도 여기에 눌리지 않고 보금으로 완전 자유케 돼서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 저는 그게 저의 미션이에요 저의 과거가 제 미션이 되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는 곳이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먹고 사는 것만이 살지 않고 나의 업과 기능 하나님의 유신이 달란트가 선교에 쓰임받기를 그게 전문사역이죠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을 통해 내가 있는 지역을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살리는 것 그것이 지교회고 이것이 다섯 기초입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침에 갈보리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 끝듯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감남산으로 가시면 돼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나를 만나지는 사람에게 기도로 또는 직접 보금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는 하루를 주시면 갈보리산에 시작해서 감남산 집중을 통해 현장 살리는 마가다락봉으로 갈 것입니다 이 일에 증인이 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